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빠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가 허락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. 엄마 봐야지, 연희야. 연희야, 엄마 봐야지. 예쁘다, 새끼 유양아. 호랑이가 너무 멋있네. 너무 멋있네. 너무 멋있네. 그래서, 호랑이가 먹는다. 저 동생 호랑이, 이거면 뭐라고 할 거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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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호랑이지, 이건 장난감이 아니지. 아, 저거는 바로 딱딱한, 저거 바로 딱딱한, 저건 딱딱한. 딱딱한 뼈를 먹고 있냐고, 뼈를 씹고 있냐고. 호랑이, 여기도 있다가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파랗고. 엄청 크다 우와, 키가 커 우와, 진짜 크다 근데 호랑이 뭐하는 거야? 근데 호랑이 뭐하는 거야? 근데 호랑이 뭐하는 거야? 아빠, 호랑이 뭐하는 거야? 몇 킬로야? 몇 킬로? 몇 킬로? 몇 킬로? 응 아... 아... 왕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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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심으로 간장에 따뜻해입니다